우리 고장 이천에 대표적인 특산품을 줘보세요. 쌀, 도자기, 복숭아, 쌀, 도자기, 반도체? 아빠가 만든 반도체 세계적이라며! 이천 시청입니다. 이천 특산품이 뭐뭐가 있어요? 쌀하고 도자기, 그리고 복숭아도 있고요. 혹시 반도체도 특산품이 될 수 있나요? 어... 반도체가... 반도체도 이천의 특산품입니다! 이천의 반도체는 세계적입니다! 아워드클래스 파다트! 보시죠!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은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프랑스는 와인, 한국은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를 만듭니다. SK 하이닉스 please! 고맙습니다. 여기가 저녁이